위켄드 에디션 강예진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역시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의 보도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지금 아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요.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른 곳으로 자카르타로 떠나버렸는데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두 사람이 아주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그 사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그 악수 자체는 잠깐이었고 말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바로 이 정상회담의 간 목적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지 된다. 다른 국가들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국내용 반응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계산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말과 더불어서 다른 러시아도 조금 비난을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요. 그에 대해서 또 리용호 외무상도 서로 잠깐 제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1분 정도던데요. 악수를 하고 그런 장면에서는 웃어 보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게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말도 딱딱했거든요. 우선 기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1일에 받고 그리고 답장을 보내는데 그 답장을 리용호와 폼페오가 잠시라도 만났는데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성킴 필리핀 대사가 전했거든요. 성킴 대사가 물론 판문점에서 여러 번 북한 대표와 만나고 지금 실무를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국 대사도 지냈고요. 북한도 방문을 했고 특사로서 성킴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편지를 전했는데 봉투가 아주 큰 봉투였어요. 큰 봉투고 하얀색 봉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로 보면은 리용호와 마이크 폼페오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가 우리 곧 다시 만나야지 돼요.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리용호 외무상도 저도 완전한 영어로 라고 표시를 하면서요. 로이톤과 제가 봤습니다. 완전한 영어로 I agree 동의합니다. 우리 많은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 같은 것을 매체를 통해서 보실 때 활짝 웃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개석상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이 사진을 찍기 전이에요. 이렇게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본인들 자리에 갔는데 그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제가 좀 전에 했었던 얘기와 함께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에서 우리 모든 나라들이 하기로 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러시아에서 실제로 새로운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게스트 워커가 되는데요. 러시아에 일하러 가는 그런 북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일부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또 러시아가 심지어는 합작회사까지 하면서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죠. 정확하다 기사가 이렇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에는 굉장히 낙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게 타임테이블인데 결국은 비핵화의 여러 가지 과정이 시작되는 타임테이블을 부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배려도 하면서 해라 하는 압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고 있고 해야 지되고 다른 나라도 해라. 이 회담을 계속 갖고 싶어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거죠. 그리고 또 두 국가가 협조를 잘하고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용호 국무장관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그 생가포르 회담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경고 수준이다 워닝 사인을 줘야지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 협약 문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생가포르 회담하기 전에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도 여기에 또 한 가지 북한도 계속 지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에 좋은 말 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맙다라고 하죠. 친절하다고 하고 편지 잘 받아왔다고 하고 절대로 리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리용호 외무상도 리더의 뜻과는 달리 미국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무팀들이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리더의 오더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은 꼭 리더의 오더가 아니라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미국의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실무팀이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기사를 보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의 회담과는 달리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하고 했다 하는데 미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웃고 있는 사진을 분명히 싫었지만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폼페오가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서신 자체도요. 마이크 폼페오가 준 것이 아니라 성킴 외무장관이 그리고 그 어떠한 전달 과정이나 그 뭐라고 할까요. 직책에 있어서 그게 더 적절하다고 그 판단을 미국에서 했겠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줄 때 김영철이 했고 지난번에도 그 유해 송환할 때도 역시 그 리용호 외무상이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킴이 그 편지를 또 이렇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가장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미국의 방송 내용 가운데서는요.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NK 코리아와 이제 스토컬롬의 안보정책개발연구소 코리아센터에 이상수 박사가 인터뷰한 것 가운데서 다른 것 다 제치고 북한이 중립국이 되려고 한다.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미국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중립국 이런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당키나 하느냐 그거는 예전부터 7.4 공동성명 그 즈부터 북한이 계속 했었던 얘기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댓글로도 써주시고 했는데 저는 제가 저의 의견이나 제가 뭐 지금 북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북한을 가본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어찌 파악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수많은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어떠한 이게 뭐 새롭기도 하고 어쩌면 의미가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여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중립국을 원한다라고 그 이상수 박사가 본인이 뭐 최근에도 5월 달에도 북한에 다녀오고 파악한 바를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나라 투자도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하기를 원하고 투자는 받되 그것도 이제 그 북한이 너무 많이 개방되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메들린 올브라이트 북한을 방문해 봤던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전 국무장관이 현재의 파시스트 국가라고는 유일하게 북한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북한이 마구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개방을 할 때는 정말 그 국민들을 다루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투자도 한 나라에 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당연히 특수구역이라는 것을 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상수 박사가 얘기한 것은요. 이 중립국을 한다 하는 것이 꼭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북한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립국이길 원한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외교가 한수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당키냐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하나의 의견을 전해드린 거고요. 의견이라기보다 이것은 이제 스토클롬의 안보정책개발연구소의 이상수 박사의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고 그게 이제 가장 핫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제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팝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Darling, where is your heart? I worry and wonder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건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닌가 적당히 하겠다는 것인가 이 파악을 미국 행정부가 확실하게 못한 것으로 믿는 그런 전문가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지 된다. 왜 얼마 전에 아틀란틱에서는 할아버지는 생존하는 방법이 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핵을 개발을 했고 이제 손주 때에 와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은 경제와 핵을 맞바꾸는 것이다. 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게 외교의 어떤 그 art of deal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체제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지 않고 핵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건데 미국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 핵부터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것을 북한이 받겠어요? 안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잘 돼간다면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서 어느 지점에선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도 그것도 말할 수 있는 사실일 테고요. 이번 주에는 잡지 애틀란틱에서 결국은 종전 선언과 비핵화 리스트 쭉 주는 것을 교환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과 미국이 종전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자동차를 살 때를 예로 들면 8번을 속아서 샀기 때문에 9번째 똑같은 딜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나를 더 이상 속이지 않는가를 철저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북한도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 우리도 많이 속았었다고 할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남한과 북한과 내부에서는 여러 군 장성들도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문점 자체에서 무력을 이제 뒤로 거두고 그리고 이제 남한이 북한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으로 이끌면서 여러 가지 개방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봐야지 된다는 워싱턴포스트 칼럼 리스트의 글도 있었고요. 북한의 또 다른 변화라고 하면 전승일이죠. 빅토리 7월 27일에 늘 미국이 주도한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거기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걸 빼버렸다는 것 미국이라는 것을 미국이라는 국가를 너무 완전한 적대 국가로 이제 돌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유해가 온 것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유해가 과연 그 미군들의 유해가 확실한지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길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 이슈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저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그 뒤에 아마 어제 저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전해드렸는데 아마 뉴욕타임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니면 방송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수영장이 됐건 화장실,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도대체 한국 남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거의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니까요. 95% 가해자의 95%가 남성이라고 하니까요.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354명이 체포가 됐는데 2017년에는 5,363명이 체포가 됐더라. 그리고는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복수하는 여성들도 있다면서요.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도 안 된다. 이 몰래카메라라는 게 야구모자, 벨트, 시계, 라이터, USB, 스틱, 넥타이, 또 뭐 열쇠꼬리 없는 데가 없으니까는요. 이게 뭐 최고 5년 감옥의 미국 돈으로 9,000달러 벌금까지 낸다고 하는데 교육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은 그 케이팝에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뭐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번 헐리우볼 행사를 하니까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그 섭렵을 하고 오는데 저 나름대로 그 3시간 동안이요. 그러는데 며칠 전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가수들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보다가 제가 소녀시대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꼭 소녀시대의 뭐 티파니를 포함한 그 그때의 소녀시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걸그룹을 쭉 보게 됐는데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그런 것을 늘 보시기 때문에 못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든 그 걸그룹에 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방송 안 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은 더 하죠. 이제 뭐 10대 그런 뭐 20대 초반 그런 그 젊은 여성들이 그게 침대에서의 옷차림이지 침대에서도 그렇게 안 입습니다. 그런 옷차림이지 막 그물달 그물 아주 가능하면 가장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뭐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어떻게 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차림으로 그 몸놀림은 완전히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게 시키게 하고 제가 박진영 씨한테 욕먹어도 좋고요. 박진영 씨랑 라이벌인 또 다른 기획사에서 엄청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물건 상품 팔듯이 그렇게 팔아서 가장 상대방이 뭔가 행위를 하고 싶게 나를 보면서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 두 개라면은 어떤 때 어떤 목적으로든 본인의 완전한 판단에 의해서 어렸을 때 열다섯 살 열 여섯 살 살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뭐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그럽니까? 그건 집단적으로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오늘 유튜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케이팝을 판들 그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도 안 될 것이며 사람의 인성에 뭐가 좋을 것이며 그렇게 팔고 싶으세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케이팝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두드러 패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걸그룹 하는 것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치에 어디에 어디에 5만 군데 전부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를 심어 놓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자들도 다 벗고 그러는데 왜 여자들만 갖고 그래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남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그 여자들이 완전히 무대에 나와서 다 벗고 그게 성행이지 뭐예요. 그 춤이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는 뭐 그 등장하는 소 도구들도 정말 그것을 창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요. 물론 아니 다 다 자연 인간의 본성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즐기느냐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가장 취팍하게 무대에서 팔아서 돈을 버느냐는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장사팔이라고 하십시오. 모든 소녀들을 다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돈을 벌고 국가가 돈을 버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뭔가를 저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60%로 내려간 것 월스윗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 제가 오늘 가장 심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걸그룹의 뭔가를 보실 때 그냥 예쁘다 귀엽다 좀 자극적이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과연 우리들이 저런 거를 보고 있고 저 어린 젊은 소녀들이 저렇게 해서만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부터는 생각을 하고 봐주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뉴스로 돌아오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전문가 예상만큼은 아니었지만 좋았고 GDP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본 자체가 세금 감면을 12월달에 한 것이 있고 중간에 무역전쟁하기 전에 빨리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보내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규제 철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제 철폐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을 하고 있던 경제가 계속 좋은 게 좋잖아요. 세금 감면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금 감면 기분이 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세금 감면 때문에 국가가 수입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또 돈을 국가가 꼭 지출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출은 또 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사회복지 이런 것은 줄이고 경제가 좋으면 뭐예요? 경제가 좋으면 그런 게 늘어나야지 되는데 그런 건 줄이고 국방비는 엄청 늘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좋다 좋다 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은 아주 부자들을 위해서 캡틀 게인이라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투자해서 벌고 주식투자 같은 것 포함해서요. 그런 것에 추가로 의외의 승낙 없이 세금 감면 해주는 안을 지금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크레딧 카드 빚 내서 돈 쓰는 것처럼 지금 돈 쓰고 있거든요. 자꾸만 자꾸만 세금이 줄어들고 빚이 엄청 크게 늘어나는데 지금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게 조금 있으면 2008년 경기불황 있었을 때 그때처럼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번째만 하고 두 번째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한다면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같이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이 점점 심해져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젯밤에는 또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하이오에 공립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CNN의 맷 데몬 맷 데몬은 누구죠? 영화 영화 배우잖아요. CNN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CNN 앵커 다 싫어하지만 그 싫어하는 앵커 가운데서 블랙 앵커 굉장히 단정한 사람이죠. 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그 사람 특징이요. 데안 레몬. 이제 같은 블랙끼리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같은 블랙끼리 인터뷰를 했는데 블랙을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언론과의 전쟁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언론과 트럼프 언론끼리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CNN 기자를 향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정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매너 없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매너 없음으로 텔레비전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론은 계속 적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다른 언론이 국민의 적이 아니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계속 사실과 다른 말을 선거 직후부터 역사상 최고의 관중이 몰렸다는 것부터 세금감면도 역사상 최고의 분량의 최고 규모의 세금감면이라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유해도 이미 209가 왔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언론이 마치 페이크 뉴스인 것처럼 박스나 본인을 지지하는 언론들 빼고 이렇게 해서 너무 미국이 지금 분열이 됐거든요. 사람들도 막 행동해요. 막 욕하고 전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싶고 미국의 백악관의 대변인도 세라 허커비도 CNN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생각은 어떠느냐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는 식으로 이런 또 미국의 백악관의 대변인도 없었고요. 물론 세라 허커비가 나도 언론이 공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이 어떻게 국민의 적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줄 법도 한 것 같은데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략적으로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그런 것은 보도를 본인에 관한 말하자면 나쁜 보도를 믿지 말아라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권위반이고 세계적인 인권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너무 해가 된다. 국민을 분열시킨다. 유엔에서 지금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도 이 세라 세라정 코리안 아메리칸 테크놀로지 그 분야에 이제 에디토리얼 페이지 그쪽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저널리스토로 뉴욕타임즈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그 젊은 여성이니까요. 에이시안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나서 오레곤에서 자랐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볼지 가장자리 변두리 테크놀로지 그 중점적인 그런 그 매체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애틀란틱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에도 이제 많은 것을 썼어요. 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널리스트 포브스가 30대 미만 그 조널리스트 가운데서 30명 안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 그 세라정을 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라정이 뉴욕타임즈로 간다고 하니까 볼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뉴욕타임즈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테크놀로지 그쪽에 에디토리얼 페이지로 간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박스 브레이트바트 모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게 맥이 같아요. 그런 그 보수 내지는 우파 내지는 극우파 매체에서 세라정을 막 욕하는데 세라정이 이제 2014년도에 백인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내가 에이시안으로서 여성으로서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본인을 한 그 문장에 그 에이시안이다 여성이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가 white sometimes old white 어떤 때 이제 young 뭐 young 뭐 에이시안 뭐 이렇게 했나 보죠. old white 이렇게 이제 문장을 바꿔서 본인의 그 트윗에 올린 것을 전부 수십 개를 다 찾아내서 그런 그 매체에서 하면서 이런데도 이거 완전히 그 백인 차별하는 거잖아. 인종차별주의자라 요. 인종차별주의자 잔아. 이러면서 그 고용할 것이냐고 하니까 뉴욕타임즈가 우리는 세라정의 능력을 보고 고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라정이 뉴욕타임즈를 비난한 그런 그 트윗을 쭉 찾아가지고 또 다 오늘 아침에 올렸더군요. 세라정이 지금 보수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백인을 비난을 한다. 그리고 진보일 것이다. 해서 하는 건데 세라정이 그 비난한 것을 보니까요.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 진보 컬럼리스트들도 다 비난했어요. 포쿠르그만도 비난을 했고요. 네이비 브루스 보스죠.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만 등등의 많은 컬럼리스트 젊은 사람이니까 의견을 용기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컬럼 형편없었다. 왜 저 사람을 계속 두느냐. 내가 돈이 수없이 많이 있다면 뉴욕타임즈를 사서 해고를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즈를 엄청 비난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하이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라정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전해드리고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특별검사 그런 부분 수사가 계속 조여들고 있으니까 특히 오늘 보니까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남자의 여자이면서 그 남자의 애인이기도 하면서 또 일도 같이 한 마담이라고 불렸던 그런 여성이에요. 그 마담 때문에 뉴욕의 주지사가 주지사 자리를 내놨어야지만 됐죠. 남녀관계 때문에 그 여성도 이번 주에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아는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에게는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로버트 멀로 특별검사가 에민 아갈라로프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이 가수를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이 가수의 아버지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맥이 있고 이 가수와도 인맥이 있고 이 가수가 누구냐면 실제로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선거대책본부장이 러시안 클레믈린과 연관이 있는 변호사와 만나는 것을 주선한 거예요. 주선이 이 사람의 뮤직 무슨 매니저였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 젊은이거든요. 젊은 음악인이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젊은이 에민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 에민이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예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태를 미국이 조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패러디 노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특별검사가 본인을 직접 조사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정보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가 지금 너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 조한유라는 유시 버클리의 교수는 대통령이 이거 수사를 중단시켜야지 된다. 연방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법방해 아니냐 대통령이 왜 그러냐 하니까 조한유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고문은 합법이다. 라고 테러리스트에 관한 고문 지난번에 부시 아들 대통령 때 자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조한유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런 말한 거 사법방해 아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다. 법무장관이 특검을 해고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해고를 해도 특검을 해고를 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파워다. 모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해고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 사법방해라는 이유로 어떤 법위반이 아니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도 의회가 사법방해라고 믿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특별검사 수사를 하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식의 컬럼을 썼어요. 박스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많이 조여듬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생활적인 데서는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어떠세요?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가 뭐 리터로 하나요? 한국이 여긴 갤런인데 갤런당 37마일 나가는 자동차가 좋으세요? 50마일을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좋으세요? 그게 돈으로도 그렇고 연료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그렇고 너무 덥잖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너무 덥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다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일은 간다. 그런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까지 37마일 그리고는 동결해버리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는 또 친환경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주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따로 못한다. 캘리포니아도 다 따라야지 된다. 캘리포니아는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으로 아주 앞서가는 업계에서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비가 높으려면 자동차가 비싸지니까 자동차가 비싸지면 빨리 바꿔야 할 수 되는데 바꾸지 않고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서 숨질 확률이 높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자동차가 그럼 좋다고 하면 여러가지가 검증이 돼서 결국은 그래도 개솔림보다 전기자동차가 낫다 하면 이것을 많이 활성화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게 만들 때도 돈이 덜 들고 가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디 그런 식의 비유는 좀 말이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19개 주가 연방정부를 고소한다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 좋아하는 업계는 오일업계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가 많은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 업계도 싫어해요. 우리 미국산 자동차 그렇게 조금 나가는데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가 연비가 더 높으면 그 자동차를 사지 왜 미국 자동차를 사겠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도 못 살 수도 있어요. 또 거기다 관세 많이 지금 붙인다고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제약회사라던가 보험회사에 대해서도요. 세금 인하를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약값을 어떤 데서 안 올리겠다 하지만 그게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올리거든요. 보험회사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인하를 해줬는데 보험료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날이 갈수록 보여지는 거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교육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느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너무 많고 9 to 5을 일 안 하고 계속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느냐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백인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지금 공화당을 점점 포기한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대통령 수석 전략가가 확실하게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리스트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은 아직까지 핵심 그룹은 백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뉴욕타임즈의 러스트아웃더트라는 칼럼 리스트가 쓴 것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는 임기 마지막에 3단계로 나누면 3단계 때에 어차피 상원하원이 다 공화당이었고 뭔가 의회에서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민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헬스케어도 헬스케어는 그러나 나중에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됐지만요.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고 있지만 그런 많은 이슈들을 행정명령으로 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에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러스트아웃터트가 굉장히 오바마를 많이 비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지금 초반인데 벌써부터 제왕적인 권위를 쓰려고 하는 것 같다. 곧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독재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 독재에 대해서는 메딜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책을 쓰고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것을 참 정의하기가 힘든데 어떠한 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그룹이나 국가를 위한답시고 완전히 뭔가를 휘두르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워를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잡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완전히 그 한쪽으로 몰고 가면서 꼭 적을 만들어요. 그런 그룹은 과거의 파시즘을 보면요. 그리고 불만 세력이 있을 때입니다. 주류정치의 불만이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쟤 때문에 그래 하고 소수인종을 비난을 한다던가 뭐 적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본인은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 파시즘이 올 수도 있는 원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화당에 러스트아웃더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지적을 워닝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인스티투션 그 오랜 그 오랜 그 제도 오랜 제도는 물이 썩으면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부분적으로 갈아주고 또 갈아주고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그 물을 쫙 뽑아내면 그 물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까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사회에 의해서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만들었던 인스티투션을 한꺼번에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메드린 올브라이트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또 대통령이 코크 브라더스와 같은 공화당의 큰손과 또 지금 약간 싸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인들이니까 자유무역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또 기업인들은 이민자의 일손이 필요한 것을 알죠. 그런데 대통령이 멕시코에 벽 안 지으면 연방정부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9월달이에요. 9월달이니까 10월 1일부터 연방회기가 새로 시작하니까 설마 연방정부 문이야 닫으리야 싶기는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사이에 중국과 무역전쟁은 지금 뭐 하고 할 수도 본격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무역전쟁 하는 것도 지지하면서 71% 지지를 한답니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설마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지금 러시아 이민 무역전쟁 이런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러시아나 이민 문제는 언론 보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확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따라간다는 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이 눈을 뜨고 현행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게 좋고 그렇기는 한데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생각을 하겠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준다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것이 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들 같은 것들도 가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런데 계속 미국의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해서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문제고요. 위크엔드 에디션인데 다음 주에는 이런 일들이 아마 주목될 겁니다. 일단 오늘 오하이오주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다시 선거 유세를 할 테고 연방 판사가 어제 밤에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하 어렸을 때 본인은 모르고 미국에 와서 미국이 자신의 조국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그런 청년들을 보호해주는 낙하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이리저리 바꾸다가 결국은 안해주는 것처럼 가려고 했는데 연방 판사가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된다. 지금 국토안보부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인권연맹이 앞으로 정부와 같이 일을 해서 이걸 좀 잘 하도록 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르브론 제임스와 CNN에 또 다른 흑인 앵커인 다은 레몬을 두 사람을 싸잡아서 덤이라고 바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러에서 어제 트윗을 했거든요. 참 르브론 제임스가 가장 바보 같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네. 르브론 제임스를 똑똑하게 보이게 하는 인터뷰네. 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둘 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블랙이고요. 둘 다 블랙이게. 하면서 I like Mike 하니까 이게 뭐 마이클 조던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플레이어의 르브론 제임스냐 마이클 조던이냐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르브론 제임스가 정치적인 성향도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 흑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NFL 흑인 선수들이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무차별적인 차별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좀 유명하니까 국가가 울려퍼질 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이런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 뭐하는 짓이야 다 해고해버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르브론 제임스는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는 거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대통령이 스포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을 시킨다. 서로 적을 만들어서 싸우게 한다. 그게 심하다. 정치를 분열을 시키는데 스포츠를 활용을 한다. 스포츠가 지금까지 스포츠라는 것은 분열을 분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분열이 있었을 때도 하나로 뭉치는 게 스포츠의 가장 좋은 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위크엔드 에디션 강예진이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